티빌방왕각성 망했습니다 공격 좀 보세요 28 재미있어서 좀 그런거지 싸워볼게요 전화 안돼요 각성 망했어 재미있어서 다행이지 재미없었으면 나 끝장이야 던져가면 죽이지 아니야 여긴 너무 무서워 그냥 가보자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섭다니까 옆마을 역시 각성은 망했군요 죽겠지? 슬라임형 너는 나 미쳤잖아 미쳤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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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.. 이거 깊고 인거 깊게 해 희갓 미쳤다 미쳤다 다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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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보우 빅퍽 어? 라이곤 한 적 없었는데 어쨌든 레인보우 이게 레인보우 첫 번째 레인보우 빅퍽 하나만 더 먹으면 되고 한 넘 주식의 석사 카드 좋아보여 할 수도 있는데 뭔지 몰라 아.. 눈 아냐 줄 수 있는 대로 음악 해보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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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그거 하나만 또 잡는 거 귀찮아 아.. 다시 Boris 안나 준비 먹고요 있나? 이거 죽일밖에 없잖아 거대신용 각성은 망했어 지냈잖아 페이키멘트 망한다고 무지개 동산이 저한테 좀 안전합니다 좋아지는 날고서 던지지만 빼면 리오델코드 윈도 빼면은 여기가 제일 안전하죠 거슬면 빼면 희망해서 그냥 한트방이고요 세막짜리도 있을걸요 어색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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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